다음께 승진아 씨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기 위해 우리 인천 이라이트들 아카데미 어린이 선수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기념사진 찍고 관중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 한 입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학생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이의 유지구의 랩 bayor과 계action 영업 maker LED August 222, 지금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국어 원수도 탐배미 어린이 하여간 예전 이름이 다르기 이렇게 하는 게 계속해서 좋아요 우리 관중여러분의 성숙한 관람을 준수를 부탁드릴게요. 여섯 번째, 경기장 반입점차 강화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팀의 내용물은 주민컴이, 백끝병은 뚜껑을 제거해야 하며, 유리병은 반입금지 통합합니다. 경기장 내 주력과 음료를 발입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위의 전체대로 합주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파손매들 육성부터 힘찬 응원을 보내주세요. 기납 같은 육성부터 우리 선수들이 더욱 힘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 임창! 임창인 라이블드와 함께하는 반란내던 캠핑으로 기준으로 이동하는 포스팅 관람을 만들어주세요. 안녕! 다섯 번째, 우리 과거의 제자들에게 승리 박수를 보내주세요. 임창 화이팅! 임창 화이팅! 임창인 라이블드와 함께하는 승리 박수를 보내주세요. 우리 이천 유나이티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 대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중개 신고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한 스포츠 정신과 관람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나 경기 조작 관련자와 관련된 제보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천 유나이티들은 부단 사무실이나 KD급 플랜센터 02-200 및 06-91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주구 전용 경기장을